응, 알았어 2, 13쪽 인공와 하우하우 이렇게 자, 하나, 둘, 셋 네, 실장님 네, 수진 씨, 미안한데 나 오늘 반차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돌아버리겠어요 아니, 그러니까 안 간다니까요 아니, 그래도 안 간다니까요 알려드렸다니까요 제 딸이 있는데요 어머, 어머, 여기가 저모님? 어머니, 어디세요? 나, 난 집이지 아, 어머니 바쁘신 거 아니면 잠깐 드라이브라도 갈까 하는데요 어머니, 시간 되세요? 그럼! 그럼 전에 같이 갔던 공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준비되시는 대로 천천히 나오세요 아셨죠? 어, 그래 알았어 정아, 내가 금방 나갈게요 응 뭐 해 놈아 뭐 해 놈아 내 뭐 입고 나가겠지 아니 아, 머리비를 뭐 해야 돼 아, 내가 이럴 때가 아닌지 왜 내가 뭐 하는 거야 왜 일어난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억을 하는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시간에는 좀 잘 듣자 응?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점심 맛있게 먹어 아싸 내가 이뻐 자 지금 밥 먹자 다비는? 괜찮아 가자 고다비 밥 먹으러 안가? 그냥 먹고 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글쎄 밥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걸까? 난 괜찮으니까 가서 먹어 그러지 말고 일어나 나랑 같이 먹자 자 알았어 장우야 어머님 장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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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ó 날け다 바다가 꽃잎 속에 숨어있는 나비 한提bak에서 마문나 보네 기쁜 마드랑 complètement 정우, 정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여기 여기 아 아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엄마 아까 진영이랑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었어? 아니지 난 너랑 싸워서 우울한 컨셉 중이잖아 입맛 없는 척하고 대충 먹다 말았어 그리고 매점도 내가 가면 누가 볼까봐 너한테 사다 달라고 한 거고 아 그리고 나 이따가 너랑 싸워서 속상해서 온 척하고 교실 들어갈 거거든? 그러니까 너도 미리 알고 있으라고 그래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